안녕하세요. 베토 잉글리시 하나람 원장입니다. 37번째 질문 들어가보도록 할텐데요. 37번째 질문은 심리검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심리검사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스스로 질문지를 보고 답하는 것 있잖아요. 매우 그렇다에 체크를 한다던가, 전혀 아니다에 체크를 하는, 5번부터 1번까지 스스로 뭔가 평가를 해서 내려야 되는 그런 검사를 Self-Report Test라고 부르고요. 이런 테스트지를 보고 아마 스스로 답해본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에요. 그런 시험 검사지에 문제점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잘 생각해보시면서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The Problem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With most psychological tests, 대부분의 심리검사의 문제점은 Is that dead? 이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은요, 문제점으로 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점으로 시작해서 이 문제점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으면, 그럼 문제점이 주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대안이나 해결책 부분에 주제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문제점이 뭐냐? They are subjective. 그들은요, subjective하다. 이때 they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이 subjective, 주관적이다. In that은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와 더욱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로서 모모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모라는 점에서.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거거든요, 접속사니까. 주어가 동사라는 점에서. We must use an individual's report of his or her own experience. 우리가 반드시 한 개인의 보고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누구의 보고서냐면, 그 나 그녀, 그러니까 검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혼자의 경험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보고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뭐하기 위해서냐면요, 두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어서, To draw conclusions about that person. 그 사람에 대해 결론을 주로 끌어내는 거니까, 결론을 내릴 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특징에 관한 개개인이 말하는 보고서, 아까 제가 self-repor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너무나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현재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의 문제점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The responses of even the most well-meaning subject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어의 핵은 responses이기 때문에 are 이라는 복수동사 와 있고요. 심지어 가장, 민이라는 것이 의미하다도 있지만, 의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가장 좋은 의도를 가진, 선의를 가진 피실험자, 그러니까 심리검사를 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반응들이, are going to be filtered, 걸러지긴 합니다. 뭐에 의해서? by all kinds of factories, 온갖 종류의 요인, 요소들에 의해서 걸러지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그것들이 뭐에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하면서 involved라고 하는 pp가, 앞에 있는 factories를 꾸며주는 거고요. self-perception, 어떤 자기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온갖 종류, 요소들에 의해서 걸러지긴 할 겁니다. not to mention이라고 하는 건 뭐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뜻인데요. 어떤 추가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추가적인 문제라 함은, 어떤 개인이 anxious, 초조하거나 angry, 화가 나거나, suspicious, 의심하고 있거나, 아니면 mentally ill, 어떤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요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어떤 자아 인식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서 걸러지긴 할 거다. 그래서 이런 반응들이,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걸러져서 나온 반응이긴 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호의를,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측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했으니까, 뒤를 읽고 한번, 내용을 좀 더 보면요. Even under the bad circumstances, 가장 최고의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Self-esteem test, 어떤 자존감에 관련된 테스트들은요. Furnerable, 뭐에 취약하냐면, The ceiling effect, 천장 효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확인하는 테스트는요. 천장 효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or, 이 여기서는 즉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천장 효과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투부정사라고 하는 경향이라고 설명해 줘야죠. To see oneself in a positive light. 긍정적인 관점, 빛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뭐 할 때요? When reporting about oneself,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여기서 보고를 한다는 말은, 심리검사 같은 걸 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스스로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MBTI 검사가 됐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학습 습관 검사가 됐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선생님이 늘 검사하기 전에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반영해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나는 준법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매우 아니다, 라고 대답하신 사람 별로 없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스스로를 존중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3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왜냐하면 남이 이 결과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 self-esteem 테스트 같은 것들이, 어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천장효과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문제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의 어떤 수학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냈는데, 근데 모두에게 문제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천장까지 다 올라온 거죠. 모두가 문제에 다 맞춘 거죠. 이런 말이 바로 천장효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검사를 위해서 주어진 문제에,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답해버리면, 그러면 천장효과가 나타나 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for instance,를 통해 예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The most common problem that arises from this factor. 이러한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문제는요, that, yeah, i-da. 하고, that, 저리, 주격, 보호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end to rate,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themselves, 그들 스스로를 more favorable,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on, 어디에 있어서요? 어떤 긍정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특징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좀 더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less unfavorably, 덜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때는 언제냐면, on negative ones, 이제 ones라고 하는 건 qualities를 말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more favorable, less favorable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than, 뭐뭐 보다가 될 텐데요, than이라고 하는 건 항상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와서, 뭐뭐 보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they aren't likely to actually married when compared with external standards가 될 텐데요, 여기 d가 빠졌네요. 접속사 뒤에 pp가 나와서, 뭐뭐 될 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외부의 기준에 비교될 때, 그들이 실제로 merit, 장점으로 받게 될 것보다, likely는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의미죠. 받게 되다라고 해석하신다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셀프 테스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체크체크 스스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면하는 상담이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 전문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할 때, one은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 external standards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받게, 실제로 받게 될 어떤 평가보다, 스스로를 훨씬 더 긍정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자질에 있어서는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self-discovery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발견하기 이런 의미인데, 자기 발견의 과정과, 그리고 그 자기 발견의 영향에 관한 이야기. 자기 발견? 좋습니다. 심리검사 같은 것들이 자신의 자존감이나, 자기를 밝혀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과정이 무엇인지, 영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글은 아니기 때문에, 1번 답으로 갈 수 없겠고요. Frequently preformed psychology test times. 자주 행해지는 심리검사의 유형이 될 텐데,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2번 답으로 할 수 없겠고요. Testing your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istress. 당신의 어떤 심리적인 well-being이라고 하는 건, 행복이죠. distress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걸 테스트해보기. 그래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 아니기 때문에, 물론 심리검사에 관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검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들의 문제점이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검사하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사람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가, 부정적인 감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글도 아니기 때문에, 4번 답을 할 수 없고요. Self-esteem test가 예였을 뿐이죠. 전반적으로 글의 키워드는 심리검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그 다음에 self-esteem,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고요. 5번에 보면, characteristic limitation, limitatio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잖아요. 한계. 근데 어떤 한계냐면, 특징적인 한계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self-reported psychological test에, 어떤 예만의 고유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보고를 하는, 자기 보고하는 심리검사에,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해서 보고하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5번이 가장 마음에 드는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